내 뒤에는 손이 있어요 진짜야 무슨 손이? 네 손 있잖아 인간아 까 먹었냐? 안 까먹었어요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? 잘 사요 내 거 아니야 얘가 혼자 다 해 쳐 먹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라고 땅에서 뒤에 손을 빼겠습니다 하지나라 손을 빼면 하지나라고 손을 잠깐만 야 손을 뺐습니다 깡여사 뒤에 손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깡여사가 아니라 손이 한 겁니다 공연할 때 깡여사만 보이셨죠? 이 손도 보셔야 합니다 이 손을 봐야 제대로 보신 겁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제대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볼 때에도 제대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손을 뺀 깡여사 어떻게 될까요? 이런 겁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깡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 뒤에도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단 한 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깡여사 뒤에 손을 뺐겠습니다 손이 없으면 이런 겁니다 이 손 때문에 우리 몸에 피가 흐르고 있고 이 손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이 손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손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? 그 손 때문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? 우리는 그 손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 죽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 손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 주시고 이 손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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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고 있는 그 자리예요 도그마트? 네 도카설 TV? 네 살았어? 네 나 살았어요? 진짜로 살았어요? 손 손 뒤에 빼지나라 하나님은 안 빼요 진짜요? 안 빼요 정말이요? 안 빼요 아멘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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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렇게 놀라세요? 저 뒤에 저 뒤에 뒤에 뭐가 있어요? 손 무슨 손? 하나님 손 다 있어요? 다 있어요? 다 있다 다 있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여요? 소중하시네 여러분 대단하다 귀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?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? 얼마나 얼마나 존귀한지 알아요?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reviewers 네